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해 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소화하는 그런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도 특히 뭡니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들어 가지고 국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논조가 바뀌는데 전반적으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베싱이라고 합니까 행편없는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에 미국의 당내 경선이 상당히 흥미롭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이 처음에 이제 아이오아주 그걸 코커스라고 하죠. 미 공화당 당원대회 코커스가 열렸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날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당원만 참석하는 그런 경선이고 이제 23일 날 인구 130만 명으로 구성되는 뉴현퍼스주에서 두 번째 이제 경선이 치료적이 되는데 두 번째 아마 경선은 당원뿐만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도 다 참석해서 아마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프라이머리가 코커스보다도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더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뉴현퍼스주하고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뉴욕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하면 이제 도날드 트럼프의 대세로는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언론들은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런 실상을 전하려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걸 그래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을 제외하고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도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그런 좋지 않은 정보들을 많이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오아주에서 압승을 한 데 이어서 뉴현퍼스주 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은 미 이제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로 이제 트럼프 가 그냥 자리를 굳히는 것이다. 공화당 경선은 3월 5일날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16개 주에서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수프 하요일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을 다 검토를 하게 되면은 무난 하게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투표가 공정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사기 대통령의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아주 흥미로운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그런 내용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임했던 2016년 이후에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런 미국의 주가 어딘가 이런 부분을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한번 여러분 재미삼아 한 번 보시 죠. 이게 도날드 트럼프의 지지지가 가장 많이 2016년 이후에 증가한 데가 아이오아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 붉은색 지역은 이제 도날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2016년 이후로 가장 급속히 늘어난 그런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색은 좀 덜 늘어난 주 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보이는 모양입니다. 데모하는 이제 이게 아이오아주죠 오아이오아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아주 흥미롭게 본 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도날드 트럼프를 굉장히 격렬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약간 그렇게 조금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지지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했네요. 65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 일수록 2016년에 비해 가지고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더 많이 증가한 겁니다. 34.8%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한 그런 곳에서 지지도가 더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갈수록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이죠. 이렇게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인구 구성비가 바뀐 그런 비율에 따라서 트럼프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대개 정치 지지도는 잘 안 바뀌 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하고 2024년도 여러분들 2022년도 총선하고 2016년도 총선하고 2024년도 총선하고 양당 대한민국의 양당 지지도도 크게 바뀌 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 나이를 계속 먹어가게 되면 보수적인 색채 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대한민국 에서 꾀한 세력들은 선거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년층들이 증가할 수록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 선거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치적 위상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13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화 되도록 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더불어민국 의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구성비 변화 한 사회가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노년층이 증가하는 것이고 노년층들은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위에 발린 말이라든지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장을 잘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65세 노년층이 증가한 그런 지역이 훨씬 더 2016년에 비해서 트럼프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인 색채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선거 4기 세력들은 일찍이 알고 도저히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당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하고 국민들의 저항에 여러분들 굴복해 가지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정개든지 간에 국민의 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하면 거꾸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 칼리지 디그리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좀 2016년에 비해서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비중이 여러분들 많은 지역 일수록 34.6% 평균치보다도 평균치보다 더 늘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또 뭡니까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일수록 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소득 수준이 높을 사람일수록 트럼프를 덜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인구 구성비 변화 65세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한 그런 지역일수록 도날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201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더라. 거기서 이제 보면 소위 데모그래픽 팩타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것이 정치 지형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진영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